김광연 선수가 첫번째 정말 잘되고 있는건 재구가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맞춰서 잡는 공을 타자들이 칠 수 있는 지역의 공을 보내서 느린 타구를 만들어 주는걸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현진 선수가 병살타 유도를 주로 해내는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근데 김광연 선수는 빠른 볼에 완벽한 재구를 통해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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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